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어제 일반 병실로 옮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당무복귀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방연덕 기자. 조금 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MBC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태를 일부 밝혔습니다. 아직 가족 외엔 면회가 안 되지만 의사소통은 되고 있고 수술이 잘 돼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. 다만 수술 부위가 민감하고 감염 우려 등의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. 특히 이 대표가 빠른 시간 내에 당무복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다만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는 의료진 판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. 잠시 후엔 서울대병원 집도의가 직접 이 대표 건강상태를 브리핑할 예정인 만큼 그 이후에 더 자세한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당적을 놓고 계속해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. 과거 국민의힘 당적이었고 지난 총선 이후 탈당에 지난해해 민주당을 입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다만 민감성이 큰 사안인 만큼 양당 모두 당적이 본질은 아니라며 정치적 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.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광주를 방문했죠? 네 그렇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전 5.18 광주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. 박명록에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한다, 또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. 또 참배 후엔 기자들과 문답을 하며 5.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찬성한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한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. 참배 이후 광주시당 신년인사에도 찾는데 국민의힘 취지세가 약한 호남을 향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. 오늘 한 위원장의 일정엔 경찰 경호 인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 어제 한 위원장을 위협하는 글을 쓴 남성이 검거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. 다만 국민의힘은 경찰에 경호 최소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 위원장은 광주 일정에 이어 오후에는 청주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신년인사회도 참석할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